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어소프트 입문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어소프트 건을 판매하고 제작하고 이런 회사들이 여러가지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 중에서 하나를 지정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구글에서 찾은 내용들을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께 아마 초보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일본의 도쿄 마루이사입니다. 도쿄 마루이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기는 요즘 같은 시국에 또 일본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에어소프트 건, 에어소프트 전동건의 시초격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획을 그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마루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마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처음 한 거는 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됐는데 에어소프트 건을 제가 취미로 시작한 지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뒤에 마루이가 에어소프트 건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알고는 있었지만 비비탄총 만드는 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바리에이션, 다양한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실제로 마루이는 회사는 되게 연역이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1965년인가 실제로 이 에어소프트 건을 만든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프라모델이나 피규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판매를 하던 조그마한 영세한 회사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작을 했고 이렇게 만들어 팔다가 에어소프트 건을 처음 이렇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는 아마 1991년도 에어소프트 건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마루이에서 1991년도에 파마스라는 에어소프트 건을 전동건 형태로 우리 지금 현재 얘기하는 2형식이 됐든 1형식이 됐든 이런 모터를 이용해서 동작을 하는 방식의 전동 형태로 전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아시다시피 에어코킹 막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전동건이 뚝 튀어나오면은 정말 이거는 쇼킹하지 않습니까? 쇼킹한 뉴스거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루이의 에어소프트 건의 독주 아닌 독주가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마루이가 여러가지 그런 1991년도에 전동건의 제품들을 출시를 하기 시작했고 일본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발전을 했어요. 그 뭐 파맛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 나왔던 뭐 M16 A1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베트남전에 사용하던 이 캐링핸들 달려있는 M16들 있죠. 이런 것들도 전동건 형태로 나왔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제품들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루이에서 또다시 한번 새로운 에어소프트 건을 내놓은 게 바로 MP7 GBB 그러니까 가스 블루 백이 있는 가스 방식의 에어소프트 건을 내놓게 되죠. 그게 아마 마루이 최초의 가스 라이플 같은 경우는 MP7입니다. MP7이고 또 그 다음에 마루이 베르타 M9 모델을 핸드건으로 가스 핸드건을 출시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출시를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치만 마루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쫙 상승곡선을 타다가 꺾이는 시점들이 있어요. 꺾이는 시점들이 대만에 있는 에어소프트 건 카피하는 회사들이 보통 W이나 KJ웍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마루이의 핸드건이나 이런 것들을 카피를 해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쇠락길을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나오는 전동건의 이런 기본적인 틀이라든지 형태의 기어박스라든지 작동 방식은 전통적인 마루이 방식을 거의 모방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에어소프트 건의 한 중심에 있는 회사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회사 소개를 제가 해드리는 정도고요. 근데 지금 보면 초보하시는 분들이 전동건 소개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마루이 소개 잘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루이 회사가.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마루이 제품 중에서 처음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바로 마루이 416 델타 모델이에요. 416 델타 모델이고 이거는 제가 2015년도 말쯤에 이게 아마 2015년도쯤에 출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출시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오사카에 방문을 해서 오사카에 현지 샵에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그 당시 국내 출시가가 130만원이 넘었죠. 국내 출시가가 130만원이 넘었고 일본 내에서 마루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와 있는 소비자 금액이 한 7만엔 정도 됩니다. 6만 8천 9백엔인가 그 정도 되죠. 7만엔 정도 되는데 상당히 비싼 금액은 맞습니다. 근데 국내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죠. 근데 저는 이거를 5만엔 정도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떻게 구매를 했냐. 이거 저 중고로 샀습니다. 일본은 중고 거래나 중고 문화가 샵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 구르카라는 샵에 갔는데 그 중고 샵이에요. 중고 샵인데 이 에어소프트건이 있는 걸 보고 바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게임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많이 사용을 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브러쉬리스 모터에 안에 스틸 옵션들 기어박스를 한번 두 번 정도 갈아엎었어요. 튜닝을 한 두 번 정도 풀 튜닝 쫙 했다가 다시 한번 브러쉬리스 모터 달면서 다시 한번 튜닝을 했던 모델로서 상당히 제가 애착이 가는 모델이라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게임에 잘 사용은 안 하고요. 게임에 쓰기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좀 부족해요. 부족한 이유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루이 같은 경우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려요. 조금 저처럼 나이 있으신 분들은 마루이를 선호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요즘같이 젊은 친구들은 마루이를 선호를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마루이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마루이는 QC라든지 외형 퀄리티 이런 마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루이 제품을 많이 써보지는 않았지만 마루이 제품의 스톡이의 유격이라든지 핸드가드의 유격이라든지 그립 이런 유격들 이런 작동성이나 이런 것들 셀렉터가 움직이는 이런 느낌들은 정말 마루이를 따라올 수 없어요. 아직까지도 대만 회사들이 마루이 제품을 따라올려면 한참 더 기술 개발이 되든지 아니면 부품을 조금 비싼 걸 쓰든지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점이 아니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작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마루이 차세대 시리즈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마루이도 차세대 시리즈 이렇게 얘기하면 차세대 시리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루이도 전동권에도 라인업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로 치면 소형차가 있고 중형차가 있고 대형차가 있죠. 이 차세대 시리즈는 대형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위 레벨로 제일 비싼 라인업이고요. 그 중간대, 적간대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시리즈는 제일 비싼 라인에 속하는 제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아무튼 이런 마감이라든지 도장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루이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요즘은 대만에 있는 VFC라든지 GNG라든지 볼트사 이런 회사들은 많이 따라왔죠. 많이 따라온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따라오려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다만 작동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루이를 어느 정도 따라왔고 또 넘어서는 모델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루이의 장점은 바로 이 마감이나 퀄리티 이런 QC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루이의 최대 단점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가격과 부품 수급입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격은 제가 조금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품 수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여기서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해도 될 말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저는 제가 있는 생각을 얘기를 다 할게요. 얘네들 부품 수급이 독자 규격이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 수급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2형식 기어박스나 3형식 기어박스 아니면 독자 규격에 있는 기어박스의 부품들에 의해서 빼오면 다행이지만 없는 부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상불이시브나 하불이시브가 깨졌을 때 국내에서 부품이 수급이 되느냐 저는 생각을 했을 때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인 유저가 마루이에 컨택을 해서 메일링을 해서 부품을 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 일본에 있는 그런 부품 파는 회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일본 내에서도 부품을 수급 받기는 그렇게 루트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사실이에요. 저는 이거는 정말 조금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루이 전동권을 팔기 위해서 국내 수입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수입하는 회사들이 있을 건데 사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모든 제품의 부품을 다 보유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점은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이에요. 그쪽 회사의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하고 또 소비자의 부분들도 이해를 하지만 구매를 해가지고 바로 파손이 돼가지고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해가지고 몇 달 기다렸다가 부분 수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저는 주의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 마루이 차세대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격보다도 첫 번째 큰 걸림돌은 이 부품 수급 문제 그리고 정비의 용이성, 정비의 용이성이 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VFC 416과 이 마루이 델타 416을 비교를 해봤을 때 VFC 416을 분해조립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마루이 416을 분해조립할 수 있느냐 좀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를 분해조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부도 필요하겠지만 인두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뒤쪽에 접점을 다 인두를 납땜 돼 있는 걸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못 모르고 초보자분이 분해를 하다가 파손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 차세대 전동권 여러 자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많이 파손을 시켰고요. 저는 마루이 같은 경우는 차세대를 사용해본 게 델타 그리고 416 대부그루 에디션 그리고 마루이 스카 H 그리고 차세대는 아니지만 마루이 M14 소콤 마루이 MP5 PDW 핸드거는 베레타, 글로, 콜트 뭐 이런 것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HK 시리즈도 이런 것들도 만전은 봤습니다. 사용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마루이 같은 경우는 다 게임에 사용을 했던 거고요. 했던 건데 큰 손 안 보고 정말 게임에 작동성, 중소한 작동성과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손색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렇지만 부품 수급이나 수리의 정비의 용의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격이 되겠죠. 가격 사실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마루이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세대 라인업의 대충 금액들이 69,800엔? 그 정도 금액대. 그리고 7만엔, 8만엔 조금 더 싼 것들은 4, 5만엔짜리도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 들어오면은 금액이 확 비싸지죠. 100만 원은 일단 넘는 건 기본이고요. 예외 같은 경우는 130만 원, 40만 원 가까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유저들이 구매를 하는데 많이 좀 꺼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본 내에서 이 제품이 비싸냐? 일본 내에 가면은 VFC 금액이나 예외 금액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오사카에 있는 슈퍼라지콘이라는 몰이 있습니다. 이게 에어스프트 건도 팔겠지만 여러 가지 프라모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난감을 파는 이런 마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데 가보면은 보통 이 제품 같은 경우는 5만엔 때 구매가 가능해요. 세일할 때는 4만엔 후반대도 구매가 가능하고 새 제품인데 그래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M14 소콘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2만엔 초반대 구매도 했고요. 스카 H도 마찬가지고 다 저는 일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일본 오사카를 많이 간 건 아닌데 한 5번 정도 갔는데 갈 때마다 잠깐 잠깐 들러서 구매를 해서 작업을 해서 택배로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일본 내에서는 보통 한 4만엔에서 5만엔 사이에 마루이차 세대 제품을 새 제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대북으로라든지 좀 비싼 라인업들은 조금 더 비싼 경우들이 있는데 국내 금액만큼 그렇게 비싸게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수의 일본 유저들은 마루이차 세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VFC나 볼트나 걔네들 GNG나 크라이텍이나 크라이텍 같은 경우는 가격 보면 비싸요. 걔네들 일본 건색 가서 크라이텍이나 GNG 볼트사 제품 보면 차세대만큼 비쌉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볼트사는 이 차세대를 사서 쓰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특징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자국 국풍이라고 하죠. 자국 메이커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 있기 때문에 마루이 차세대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것도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있기 때문에 마루이를 요즘은 많이 이렇게 추천을 선뜻 못 드려요. 그리고 또 추천을 요즘은 또 마루이 추천 많이 안 드리는 이유가 비싼 금액 부품 수급도 있겠지만 요즘 대만째 회사 제품들이 마루이의 성능을 거의 다 따라왔고 또 능가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제품에 마루이 제품보다는 조금 더 마루이보다 싸지만 한 7, 80만 원대에 회로가 들어간 제품들 GNG라든지 이런 제품들 VFC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마루이라는 제품의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되고 조금 이렇게 간결한 작동성이라든지 내가 따로 뜯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실 분이라고 하면 마루이 차세대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요즘은 이거 살 금액이면 더 좋은 이런 대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배들이나 주변 지인분들이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한정정도 마루이 차세대를 가지고 있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유저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핸드건 같은 경우, 가스 핸드건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까지 마루이가 정말 작동성은 좋아요. 다만 일본 마루이사의 가스 핸드건 같은 경우는 일본 내부 범 때문에 슬라이드가 플라스틱 슬라이드죠. 그래서 마루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슬라이드를, 메탈 슬라이드를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만제 제품들을 많이 요즘은 구매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제가 에어소프트건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이런 에어소프트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이 도쿄 마루이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루이가 그렇게 저평가될 회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신봉을 하는 그런 회사도 아닙니다. 에어소프트건을 만든 거의 초격인 회사고 에어소프트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줬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런 공로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보통 전동공 같은 경우는 또 회로가 많이 내장이 돼서 이렇게 작동성이 좋고 성능이 좋게끔 고성능을 지향하는데 마루이는 아직까지 이 틀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회로를 좀 달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출시를 하면 좀 좋을텐데 라는 생각은 있는데 뭔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한그럼 높은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서드파티로 BTC회로라든지 차세대용 회로가 있긴 한데 또 그런 거를 장착을 하게 되면 내부 부품을 조금 더 더 많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뭐 그렇게 권장은 안 들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튜닝을 하면 튜닝 한 만큼 값어치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성능이 올라가면 좋은데 얘도 저도 정말 비용 많이 들어서 튜닝 많이 한 총인데도 내가 튜닝을 이만큼 했으면 성능이 이만큼 올라와줘야 되는데 한 이 정도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태생이 그래서 마루이 전동건 같은 경우 2차세대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일본 내부에 법이 있죠. 대략 한 1줄 정도 되는 탄속에서 가지고 놀기에는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가진 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1줄이 아니죠. 0.8줄 한 300fps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일본 내부의 게임 탄속이라든지 근데 요즘 우리 국내 게임 탄속 자체가 조금 이 마루이 차세대 예전에는 마루이 차세대 정도로 게임 탄속을 가지고 게임을 정식 게임장에서 게임을 했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이 게임 탄속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바뀌었죠.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빛을 못 빨아지 않았나라는 이런 저만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어소프트 입문하시는 분이 알면 좋을 만한 에어소프트 회사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다음에는 또 다른 회사를 제가 좀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 영상에서 조금이나마 한두 가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